좋아 다시 52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가자 가는 겁니다 한번만 맞자 한번만 그래 나 솔직히 이 멤버로 경쟁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점수 안 떨어질지 몰랐어 사랑해 이거 이기면 치킨 치킨 시킨다 어 그래 치킨 시켜 치킨 시켜 아 이기면 시킨다고 그래 어차피 뭐 몇분밖에 안하니까 1분이야 1분 2분 안에 끝나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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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어봐야 3분이면 끝나 여러분들 채팅하세요 채팅합시다 아스티온 지금 괜찮게 하고 있죠 내가 근데 우리 본게임전에 왜 이렇게 영혼을 쏟는거지 영혼을 쏟는게임이 나오는거지 영혼을 쏟는게임이 나오는거지 그러게 말이다 힘 다 빼고 본게임 가겠다 이거 너무 꿀잼인데 이번엔 애들이 무슨 조합으로 오려나 고릴라 떼거지 오는거아니야 고릴라 떼거지 아니다 아니다 포탑을 애들은 지금 한방만 해야되니까 무조건 한 조합을 맞춰서 딱 올거같애 이번엔 일단은 안통한다는거 애들 알았을거에요 룬형 사자도니 염탕하지마세요 미안합니다 강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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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도 강태 어 상대 우하꼬팀 염탐해가지고 내가 상대했어 파라온다 파라 여기는 제 방이 없습니다 야 윈스턴 모인다 윈스턴 모여 다 달라요 다 달라 아 오케이 리퍼 어디로 어디로 아버님 아 오케이 리퍼 위에 리퍼 잠만 겐지 위에 겐지 위에 겐지 넘어왔어 겐지 넘어왔어 겐지 넘어왔어 리퍼 잡아 뒤에 파라 넘어왔다 자 겐지 겐지 뒤에 파라 넘어왔어 겐지 컷 아아 파라 좀 봐 파라 파라 넘어왔다 그러면 제발 참에 파라부터 봐 제발 알겠습니다 아 미안해요 겐지가 너무 나한테 저거해서 아 미친 안돼 내 포탑 안 돼 에이 뚫리면 안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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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저도 겐같은거 그냥 킨다 아직 지지 않았어 아직 지지 않았어 오오오오 남은 시간이 30초 3초 넘어한대 아아 파라 진짜 으아아 너무 많다 아 파라는 죽였는데 일단 저거 했는데 아 마브라 으잉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아 겐지으으읏 들어가야 해 아아 겐지가 아니었어 너 아아 겐지만 아니었어 너 어 나이스 아아아아앙 아아 팁은 못 버티네 아아 아깝다 아깝다 그러게 진짜 아깝다 일단 게임 커지면 일단 밥 먹는걸로 그래 잘..잘 싸웠어 그래도 아 상대 겐지가 컸네 아 몰래 와 이거 뭐야 이거 400점 개쩔었네 저건 쩔었네 저걸 이긴다면 하이라이트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단은 다들 수고했고 어찌됐든 어 아쉽게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잘한거니까 밥 먹고 어 9시에 봅시다 다들 빨리 저녁 식사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